안녕하세요. 화물차, 특정차, 특수차 전부 취급하는 다모아 오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트럭은 화물칸에 짐을 운반하는 카고 트럭입니다. 현재 운행중인 차량이며 차주 대 차주인 직거래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2019년식으로 주행거리는 40만km입니다. 오토 리타더의 마력수가 480마력입니다. 그리고 바퀴가 후축인 특징이 있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이버의 다모아 오토를 검색하신 후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.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립니다. 더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속 번호로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